ITQ 파워포인트 2016버전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새 프리젠테이션을 열어주세요.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폴더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합니다. 파일의 저장명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푼,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고요. 파일의 형식은 확장자가 PPTX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줍니다.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눌러준 다음에 제일 아래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실행을 하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에서 A4용지로 변경, 방향을 슬라이드 가로로 변경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나타나는 창에서는 맞춤 확인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보기 탭으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실행하세요. 현재 두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선택되어 있죠? 세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세요.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샷표시 있죠?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 가주세요. 글꼴 맑은 고딕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16포인트로 변경을 해놓을게요. 14에서 16포인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글자의 색깔은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이 샷표시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현재 작업하는 내용은 문제지 첫번째 장에 있는 내용과 슬라이드 1 지시사항 상단에 전체 구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보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쪽번호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 탭에 가주세요. 가운데 쯤에 머리끌 바닥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체크는 슬라이드 번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모두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에는 쪽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왼쪽 하단에 나타나는 로고 그림을 삽입을 할 거예요. 전체 구성의 하단 로고로 지시되어 있죠? 삽입 탭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는 문서 폴더 아래 itq 아래 picture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브록 파일 압축 풀어서 파일 불러와주면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문제지 첫번째 장에 이 폴더 위치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파일은 로고 2.jpg 파일 불러오는데요. gif나 png처럼 다른 파일 형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그림 형식을 지정되어 있는 jpg로 변경을 하거나 그냥 모든 그림 상태에서 파일 이름의 확장자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파일의 확장자인 jpg까지 이렇게 입력해서 삽입을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이 삽입되면 바로 그림 도구 서식에서 왼쪽에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그림의 회색 부분을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배경이 투명해지면 크기를 작게 조절을 해주고 슬라이드 2에 있는 것처럼 왼쪽 하단으로 이동을 시켜놓으세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목 글꼴 작성해야 되는데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글자가 앞에 있고 도형이 뒤에 있기 때문인데요. 도형은 뒤쪽에 가려져 있는 것도 만들면 되죠. 홈탭 또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삽입에서 도형 삽입할 수 있지만 홈탭에서도 이렇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길쭉하게 늘어나 있는데요.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 선택을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도형 선없음 지시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드는 도형은 모두 선없음 지정합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변경하는데요.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이 따로 지시 안되어 있습니다. 색상, 밝기, 밝은 색은 조금 밝은 회색, 어두운 색은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색깔 적당하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만드는 도형 다시 만들게요. 도형 삽입, 서식 도구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도 도형의 색상은 이미의 색상으로 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도형의 윤곽선, 이번에도 윤곽선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 앞쪽으로 변경을 시켜놔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위치 조절해놓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지정된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지정, 글자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고,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1번만 나타나 있죠. 엔터키를 5번 누르면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집니다.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가주세요. 1번 슬라이드는 2에서 6번 슬라이드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죠. 이 안에 있는 내용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1에 세부 조건 작성할 건데, 1번에서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할 거예요. 도형 편집을 하기 위해서 도형 삽입을 해야 되겠죠. 사각형 도형이니까 바로 사각형에서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채우기 되어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을 하고, 아래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그림 3.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이 너무 진하죠. 오른쪽에 투명도 써 있습니다. 5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이 아닌 이 도형에 도형 효과 지정되어 있죠. 위에서 그리기와 그림이 있는데, 그리기 도구에 서식을 가주세요.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2번 워드아트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 가서 중간쯤에 워드아트 이쪽 클릭을 해주세요. 두번째 줄 두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크기는 나중에 설정해도 되고, 지금 적당하게 키워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식에서 변환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 변환에서 모양을 보고 찾아도 되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이름 보고 찾아도 됩니다. 위로 기울이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반사에서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클릭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홈탭에서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변경할게요. 높이를 조절해서 기울임과 글자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노란 핸들 있죠? 노란 핸들을 움직여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절해주고요.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에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은 로고 2.jpg 파일 삽입을 해주세요. 바로 서식의 왼쪽에 3개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해서 그림 배경 회색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을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에 맞춰주세요. 파일은 수시로 알아서 저장을 해주고요, 슬라이드 2번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는 아래 상자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어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서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아서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도형의 색상은 이미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슬라이드 2에도 도형 선없음 지정되어 있죠? 모든 도형 선없음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왼쪽 앞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기본 색상에서 이미의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 지정을 합니다. 숫자 1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오른쪽에 글자 나타나도록 가로 글상자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는데요. 크기는 최대한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로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그냥 3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홈탭에서 글꼴 지정할 건데요. 글꼴은 도둠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깔은 2개 도형이 따로 다르니까 다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렬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3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총 4개가 나타나도록 출력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글자들 수정을 해주세요. 1번으로 표시된 곳 하이퍼링크 지정해야죠. 글자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현재 문서 클릭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 5를 클릭 확인 눌러주세요.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 4.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설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르기를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다른 곳 클릭하면 자르기 끝이 나죠. 클릭해주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위치를 조정을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3번으로 가주세요.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아래 상자 이용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클릭을 해주세요. 첫 줄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리고 탭키 한 번만 누르세요.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첫 번째 줄 다시 이동을 해서 블록 설정 해주세요. 세부 조건 위에 텍스트 작성에서 글머리 키우 나타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키우, 원하는 모양 있다면 바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가서 글꼴 변경을 굴림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조절, 줄 간격 1.5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까지 지정을 해주고 아래쪽에도 다시 블록 설정 해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글머리 키우에서 원하는 모양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역시 홈탭에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조절을 해주고 줄 간격 여기도 1.5줄 합니다. 여기는 굵기 속성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굵게 속성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크기 너비 조절하는데요. 크기 조절했을 때 글자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도형 서식 열려있죠? 만약 열리지 않았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도형 서식 들어가면 되구요. 도형 옵션의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해놓으면 글자 크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동일하게 각 줄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높이도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맞춰주세요. 아래 한글 입력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너비를 출력에 맞게 한 줄의 내용 나타나도록 이렇게 조절해놓을게요. 이제 동영상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해서 오른쪽 끝에 비디오 가주세요. 내 PC에 비디오 클릭을 해서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 .wmv 파일 삽입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위치 지정하고 크기 조절도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에서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걸 자동 실행, 반복 실행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상자에서 표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열 개수는 3, 행 개수는 4로 변경을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디자인 탭 왼쪽에서 머리글 행 체크 해제, 줄무늬 행 체크 해제, 그리고 표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서 세부 조건 3번에 지정되어 있는 테마 스타일 강조 6을 선택을 해주세요. esc키를 눌러서 표 밖으로 빠져나와주세요. 표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에 가주세요. 이번에는 글꼴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죠. 굴림 엔터키 누르고 18포인트, 글자색은 모두 검정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은 출력 형태 보니 표 안에 모두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출력에 맞게 크기 조절해주고 위치도 조절해주세요. 위에 제목도형 비교해서 너비 조절, 표 크기와 위치까지 조절해주면 되겠죠. 표에서 셀 너비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셀 높이는 모두 동일하게 출력 형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 도구에 레이아웃 가주세요. 셀 크기의 행 높이를 같게를 눌러주세요. 이제 표 위에 도형을 만들게요. 도형 삽입할 수 있는 메뉴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팔각형 도형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크기 조절까지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진한색으로 변경할게요. 이번 슬라이드에선 도형의 선 없음 지시 없죠? 그래서 테두리 지정합니다.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 지정하고 윤곽선이 조금 두꺼우니까 두께에서 얇은 것 선택을 해줄게요. 앞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삽입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색깔 바꿔야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조금 밝은 색 지정할게요. 도형의 윤곽선 여기도 검정으로 지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으로 지정을 할게요. 앞에 도형에는 1단계라고 먼저 써놓을게요. ESC키 한번 눌러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이라고 입력했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 도형 같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하는데요. 크기가 조금 차이 날거에요. 그건 드래그를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복제를 해서 표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알트키 누르고 조절하면 여기 사이즈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자 수정을 해주세요. 왼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도 되구요. 저는 그냥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1단계 도형 컨트롤키 누르고 복제할게요. 그리고 크기는 조금 이따 조절해도 되는데요. 우선 이 도형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서 왼쪽에 도형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 모양 변경해서 사각형에서 모양 찾아주면 되죠. 세번째 있는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모양이 변경됐죠?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노란색 핸들 필요하다면 조절하고요. 보기에 필요 없다면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기 맞춰주세요. 그라데이션으로 변경해야 되죠? 오른쪽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클릭을 해주세요. 종류는 선형, 방향은 선형 아래쪽, 각도는 90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 잘 봐주세요. 만약에 그라데이션 방향이 다르게 나온다면 이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복제를 해서 글자만 수정하면 되겠죠? 다른 건 모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해서 총 4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4도 끝이 났습니다. 슬라이드 5 클릭한 다음에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 차트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는 콤보를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세부 조건에서 데이터 서식에 보면은 수소차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출제된 차트를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계열 2가 됩니다. 계열 2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그리고 보조축 클릭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엑셀 창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X축에 항목 1에서 항목 4까지 나오는데 항목 2016에서 2020년까지 5개죠? 그래서 A2에서 A6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파란색 테두리가 확장되었을 겁니다. 계열 2, 1에서 3까지 나오는데 계열 1은 막대그래프, 계열 2는 계열 2는 꺾은 선형이죠? 그러니까 계열 3 필요 없죠? D열 머리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삭제 눌러주세요. 계열 1, 2 드래그해서 이름 바꿔주세요. 입력하고 너비 조절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기 쉽게 조절해 놓을게요. 이제 아래쪽에 실제 데이터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으니까 잘 보고 입력을 해주세요. 콤마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이 상태 그대로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셀 서식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숫자로 해주고 콤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콤마 보이도록 천단이 구분기호 사용 체크를 해주세요. 소수 자릿수는 필요가 없죠? 0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차트 모두 적용되어 나타나죠? 잘못된 것 없으니까 데이터를 더 이상 수정할 필요 없겠죠? 창의 X 눌러 닫아주세요. 차트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 조금만 키워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놓을게요. 차트에 글꼴 굴림 16포인트 외곽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 글자 색 지정 안 되어 있지만 검정으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차트의 외곽선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탭 가주세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텍스트 1 지정하면 외곽선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에 보면은 차트 영역에 채우기 노랑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채우기 노랑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색깔 흰색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 그리고 테두리 지정 되어 있으니까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을 해주세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되어 있죠?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리고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정렬 가운데 맞춤 상태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다음 조건, 차트 영역 했고, 그래프 그려져 있는 이 안쪽에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채우기 색깔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가로선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가로선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차트 모양이 조금 다르죠? 모양 동일하게 맞추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우선 표가 나타나야 되죠? 데이터 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법리에 없애줘야 되죠? 법리에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조건 중에 값 표시에 대한 게 있죠? 2020년의 데이터, 그리고 자동차 총 등록 대수 100만대의 계열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이걸 클릭, 다시 천천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이 됐죠?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 삼각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차트 요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시 닫도록 할게요. 왼쪽 기본축의 세로축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19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눌러주세요. 최소값 19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최대값 25니까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위는 보조는 상관없고요. 주 단위가 1씩 변경되고 있죠? 현재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조축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비교를 해주세요. 0에서 1000씩 바뀌고 있고요. 최대값 9000. 그럼 여기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눈금선이 아주 작게 보여져야 됩니다. 현재 보이지 않고 있죠? 눈금을 열어주세요. 바깥쪽 되어 있는데 안 보이고 있으니까 없음에서 다시 바깥쪽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곳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 왼쪽에도 세로선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세로선이 그림 영역 바깥쪽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을 색깔 한 번만 지정. 그리고 아래쪽 표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도형 윤곽선의 색깔 한 번만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제 표식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표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는 마름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꺾여있는 이 표식 부분 아무것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전체 5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계열 옵션에서 채우기 및 선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이 있죠? 클릭. 그리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변경, 형식을 마름모로 변경하고 크기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2 정도로 키워주세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도 조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키워줄게요. 차트 바깥쪽 클릭해서 선택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150을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보이는 것대로 모두 수정을 했고 이제 나머지 도형만 삽입하면 되겠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별 밑 현수막에서 해당 도형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차트의 도형은 색깔을 바꾸는데 스타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의 도형 스타일의 목록 열어주세요. 모양을 찾아주세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지정을 해주세요. 글꼴은 직접 지정해야 됩니다. 홈탭에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 지정,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해놓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모두 완료했으니까 슬라이드 6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는 아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도형 찾아서 클릭해서 마우스로 뒤에 배경되는 도형 만들어주세요. 도형을 회전하기 위해서 서식의 회전으로 가서 왼쪽으로 90도 회전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도형은 다른 도형이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모양 찾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도 회전이 필요하죠? 회전으로 가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두 개의 도형 색깔이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같은 색으로 그냥 변경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의 테두리는 다르죠? 그래서 왼쪽 도형만 먼저 선택을 해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로 하고요. 여기는 윤곽선이 좀 얇으니까 두께를 얇게 변경할게요. 오른쪽에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도형 윤곽선 역시 검정인데요. 윤곽선의 모양부터 바꿔야 되죠? 대시에서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굵기는 변경해도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놓아도 됩니다. 이제 왼쪽에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데 가운데 걸 만들고 위치를 잡아주면 조금 더 편하겠죠? 가운데 있는 거는 스마트 아트이기 때문에 삽입해서 스마트 아트를 눌러줘야 됩니다.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저는 목록형에서 찾도록 할게요. 사다리 꼴 목록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현재 세 개만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꺽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각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분리판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엔터키 한번 누르면 4개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수소 입력하고 아래쪽에 건 필요 없죠? 여기는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클릭해서 이동해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안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 적당하게 먼저 조절을 해주세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부터 변경을 해주세요. 3차원의 만화 클릭을 해주세요. 색상이 모두 다르게 보일 겁니다. 흑백이지만 색상이 다르죠? 색 변경해서 색상 다른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수정해야 되죠? 홈탭으로 가주세요. 슬레드 6은 모두 동일하게 도둠으로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해질막 같은 경우에 두 줄로 되어 있던 것. 이렇게 네 줄로 보여지게 됩니다. 글자의 색깔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정확하게 맞춰주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왼쪽 오른쪽에 만들고 그리고 다시 조절을 해줘도 됩니다.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해당 도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오른쪽에 복제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회전하면 되겠죠?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만 수정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와 윤곽선은 나머지 도형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쪽에 연속이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찾아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고 아래쪽에 압축기도 만들게요. 압축기 도형도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서 모양을 찾아서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모양을 보니까 왼쪽 도형이죠? 컨트롤 쉬프트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제를 해주세요. 왼쪽 도형은 회전을 시켜놔야 되겠죠?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스마트 아트입니다. 삽입으로 가주세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한 다음에 주기형에서 제일 마지막 것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아까 입력했던 것처럼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에 직접 텍스트 써있는 곳에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크기는 우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스마트 아트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세부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강한 효과로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색상 밝기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색 변경해서 비슷한 걸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흑백으로 보면 조금 밝기가 차이가 나겠죠? 홈탭으로 이동을 해서 글자 크기 바꿀게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3개 상자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변경하도록 할게요. 홈탭에서 여기도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서식 탭에서 각 도형들 따로따로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 윤곽선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오른쪽에 도형 만들 건데요. 왼쪽에서 스마트 아트 2개가 다 사용됐기 때문에 오른쪽은 모두 다 도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전기 뒤에 있는 화살표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 찾아서 클릭해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으로 가서 회전해서 좌우대칭, 상하대칭 또는 왼쪽, 오른쪽 해서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한 번에 안되면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앞쪽에 도형 만들게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우선 도형별 개별 설정 이따 하도록 할게요. 글자 입력도 이따 한꺼번에 할게요. 오른쪽에 배터리 도형 만들텐데요. 이 도형은 모양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주로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있죠? 핸들을 움직여서 최대한 출력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모터 도형은 순서도에서 찾으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만들고, 아래쪽에 또 화살표 도형 있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을 찾아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노란색 핸들 조절해서 화살표의 굵기 조절을 해서 만들어주세요. 전기 도형은 같은 크기로 아래쪽에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따 설정 끝난 후에 복제해서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연료 전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서 모양을 찾아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에 LPG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순서도 도형에서 모양을 찾아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회전해주면 됩니다. 순서도형도 순서도에서 찾아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역시 산소도형과 동일하죠?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 설정 끝난 후에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온수 도형 만들게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클릭해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드는데요. Shift 누르고 하면 정확하게 동그라미 만들 수 있고요. 그냥 적당하게 정원처럼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할 거 빼고 적당히 우선 만들어놨는데요. 모두 먼저 블럭 설정 해놓을게요. 글자 설정은 모두 동일하죠. 홈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상태에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변경. 온수만 흰색으로 변경해줘야 되죠. 다시 온수만 선택해서 여기는 흰색 변경할게요. 정렬은 모두 다 가운데 맞춤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글자 입력하고 크기와 위치, 그리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각 도형의 채우기, 그리고 각 도형의 윤곽선, 모두 다 윤곽선은 얇은 것으로 검정색 지정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겠네요. 블럭 설정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으로 지정을 해놓고, 도형의 채우기 색상만 각각 따로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강이 멈춰놓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세요. 위치까지 모두 맞춰놓으세요. 아래쪽에 수소, 산소 도형까지 복제해서 회전까지 마무리했다면, 이제 이 도형을 선으로 연결해야 되죠? 도형의 목록에서 선에서 꺾인 연결선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수소에 가져가면 이렇게 연결점 보이죠?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한 상태로 쭉 가서 마우스 잡고 있는 걸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 높이는 필요하다면 조절하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조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선이 잘 안보이니까 서식에서 굵기 조절할게요. 윤곽선의 검정, 그리고 윤곽선에서 두께 먼저 굵게 지정할게요. 1포인트 정도 또는 2포인트 정도면 적당하고요. 그리고 윤곽선에서 다시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윤곽선 1포인트로 다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의 시작과 끝점, 동그라미 원이 있어야 되죠? 다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를 제일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스타일 11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 도형 그룹화를 해야 합니다. 왼쪽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왼쪽의 도형들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 도형도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주세요. 애니메이션 탭에서 첫번째 도형은 1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효과 옵션에서 세로 바깥쪽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2번 그룹화된 도형 선택해서 이번에는 나타내기를 애니메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지고 나면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이라고 애니메이션 번호 순서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세부 조건 상단에 애니메이션 순서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모두 이제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을 하고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잘 안되었다면 잘 안된 부분만 혼자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